전주 전주 장갑 장갑이 있다보면 농어 구사미 LM 삼천번 릴 합사 1호 쇼크리드 4호 매듭 FG노트 메탈지그랑 바이브레이션 동생은 문어 밀 4000번 합사 3호 쇼크리드 없고 문어로들은 길이로 안나와있어 그리고 이걸로 해가지고 문어놀이고 나는 농어 한번 잡아볼게요 아이고 바람 쇼크리드 4호 FG노트 아 바람 30g 메탈지그 30g 아 쇼크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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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번 와 바람 바람 와 이래가 이뻐러 갑자기 나는 이리 이리 이랬던 집 갯고 요리던 집 바닥도 한 번 놀이보고 위에도 한 번 놀이보고 바람이 뒷바람이면 좋은데 바람이 뒷바람이면 좋은데 와 갑자기 와이라노 바람이 뒷바람이 뒷바람이 자작새비 제발 한 마리 물어라 오 아우 시 바닥을 끌리라 와 빠진다 여기 수중여도 있고 갯바위 주변을 한번 정철이 밀린 수심 한 10m 될런가 싱글으로 이뤄서 잘 빠지는 오드가 오드가 왔라 이거 아아아아아아 으어어어어 미아 아..바람 많이 보네.. 베스 잡듯이.. 삼치..가을되면 삼치 잘나오겠네.. 오 워킹도 독 액션 오 워킹도 독 액션 오우 추워라 바람 불어서 딴 데 가서 아이고 야 뒷바람이니까 엄청 날아가네 귤 다 풀리게 쎄게 뜨면 오다가 한번 풀어주고 상취잡으론 잘 잡히겠네 이렇게 상취잡으론 잘 잡히는 아이고 이리 와 이거 배 옆으로 몇번 던지 보고 자자자 음, 자, 하하 흰물을 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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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한 마리 올라 뭐고? 뭐 살아있다 달팽이가 뭐고? 뭐고? 뭐 살아있노? 살아있다 와아 뭐지? 이렇다 딱 하다가 무게감 조금 느껴지거든 끈적하이 흰 무게감 느껴진다 이봐라 미역 오 아 오 아 아 느끼지 약간 걸리다 아이가 이어진다 또 아 약간 무게감 느껴진다 아이가 일하다가 이제 올라오는 거지 배 사이에 그렇지 배 사이에 스피킹으로 바닥 찍고 나서 찍었다 아이가 바닥 천천히 와야 된다니까 살짝살짝 이씨 밟고 자빠지는 와 미끄럽다 엄청 미끄럽다 와 10호 봉돌 수박 분홍 너무 죄송하다 와 밧줄에 애기가 장난아이네 문어 유명 포인트 맞다요 내 다리하고 와 볼트 장난아이네 와 볼트 장난아이네 전투자 가슴 걸음 감사합니다.